와... 대박 대박 여러분 평소에 스테이씨 진짜 많이 좋아하나봐요 그럼 혹시 오늘 스테이씨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? 보니까 어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팬분들 응원봉이 많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안녕 스윗들 반가워요 아니 여기 응원봉 없어도 여기 다 스윗만 모인 거 아니에요? 참고로 우리 스윗은 팬단장 이름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스테이씨 팬단장 있는 거 맞아요? 맞아요 네 진짜 여기 알고 있어요 좋아요 아 진짜 그 방금 런치를 하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잘 따라 불러주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오히려 와서 에너지를 엄청 받아가는 느낌이죠?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달려봐야 될지 않겠어요 여러분? 감사합니다 뭔가 이번 곡은 여러분들께서 더 더 더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요 오개에요 엄청 신나는 노래인데 맞아 뭐라고요? 연기에 오~! 아 눈치가 진 uneboy The 아니 여기 앞에서 먼저 꾹꾹이 춤을 때 추워 계시더라구요 진짜요 그러면 우리 연습해볼까요? 어 좋아요 어떤 꾹꾹이 춤을 연습해요 노래를 노래요 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A셉인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A셉이랑 가사가 나올 때마다 다같이 떼창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?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A셉 바로 나오거든요 같이 불러주세요 알았죠? 하나 둘 셋 A셉 나 불러주셔서 나 불러줘요 잘 서팀 나와 A셉 꼭 닮은 내 데칼 꼬마니 3 2 1 A셉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인게 보통 A셉 부를때 후렴 부를때 이제 A셉 이제 언니만까지 잘 불러요 근데 갑자기 A셉 아 달콤한 이렇게 갖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부르실 수 있죠? 준비 다 했어요 볼까요? 네 좋아요 다 소원 가요 아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